엄마 끊겨버렸어요. 다시 하셔요.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엄마 딸 이름이 뭐냐는데 왜 전화 끊어 엄마 내 이름이 뭔지 알지? 그래. 엄마 딸 이름이 뭐야? 홍미양이? 네. 맞았어. 그러면 김서방은? 김서방이 누군지 알아? 김서방? 응. 김서방은 우리 김서방이고. 아 그러면 막내 아들 이름은? 그래. 막내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 우리 막내 아들 이름? 응. 영훈이? 영훈이? 그래. 오늘은 잘하네 엄마. 홍영훈이. 그래. 엄마 엄마 어디 안 아파? 그래. 아픈데 없어? 응. 아픈데 없어. 진짜로?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이제 가게 생기면 간디. 응. 엄마 집이 어디였지? 오늘 조금 갈랑할게. 뭐해. 뭐해. 안 된다? 아 엄마 집이 어디였지? 엄마 집이? 응. 엄마 집이 어디야? 몰라. 근데 어떻게 가? 엄마가 엄마 집을 알아야 가지. 나랑 같이 갈려면. 너랑 가자. 그러니까 엄마 집이 어딘데? 너도 몰라? 응. 엄마 집이니까 내가 모르지. 우리 집만 알아 나는. 엄마 집이. 엄마 집이. 엄마 집이. 뭐 땜에 갔다 올려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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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집에 가서 뭐 할 일 있어? 응. 엄마. 엄마 집에 가서. 할 일 없어? 응. 엄마 집에 가서 할 일 있어? 할 일 없어? 응. 엄마. 엄마 집에 가서 할 일 있냐고? 응. 아 할 일은 없어? 할 일 없어 근데 그냥 갔다 오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조금 그런다 뭐가? 갔다 오면 쓰겠다 아 갔다 오면 쓰겠다 이렇게?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엄마 집을? 그래 너랑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바쁜데 엄마가 언제 가고 싶은지 얘기해 봐 그래 가고 싶은 말 언제 가자고 말하자 그래 알았어 엄마 밥은 맛있게 먹고 있지 그래 응 응 나한테 또 하고 싶은 말 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응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줘 뭐 나중에 나중에 하고 싶은 말 응 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딸한테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미양이한테 응 사랑해 를 사랑하자 응 wasn't he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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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줘봐 Say 그분 나를 위해서 엄마 기도 좀 해 줘봐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주는 거 듣고 싶어. 엄마, 빨리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기도해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분명히 은혜를 많이 해줄지 없어서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주지 없고 아멘. 하느님 하느님 모든 일을 다 마음껏 정무려 납득까지 끝까지 대게 도와줄 수 없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늘 심하다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주지 없고 아멘. 우리 딸은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주지 없고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양광. 우리 딸은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주지 없고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엄마 고마워. 아멘. 아멘. 엄마 고마워. 고마워. 엄마 고맙고 사랑해. 응. 내가 진짜 사랑하다. 응. 알았어. 엄마 또 내가 내일 전화할게. 우리 딸이랑 또 전말로 사랑하지. 응. 나도 엄마 엄청 많이 사랑해. 응. 항상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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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고마워 엄마. 아프지 마라. 안아퍼.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항상. 그래 엄마 이제 힘드니까 전화 끊을게.